왕이신 예수여 5.7일 목장 김민기 권사입니다. 오늘 기도학교 25강을 통해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일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표현으로 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8.33 목장 김기론 집사입니다. 저는 25강 축복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거룩한 짐을 들어 기도하라는 말씀에 이제는 두 팔을 올려 많은 사람을 축복기도하고 믿음으로 성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남은 25일 축복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11 목장 고영희 집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려 손을 들고 축복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몸으로 또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녀와 가족을 위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인자 모십일 기도학교 화이팅! 할렐루야 953 목장 정인숙 권사입니다. 기도하여 제 입술이 긍정적으로 변해감에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제 입술로 축복하며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793 목장 이관석 권사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기도하거나 찬송할 때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겠습니다. 오십일 기도학교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청련부 203 목장 종립자 송하늘입니다. 오늘 오십일 기도학교를 통해 축복기도는 가장 귀하고 선하고 능력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 더욱 축복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절반이 지나갔는데 남은 오십일 기도학교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신이동부 2대의 목자들입니다. 기납을 예의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을 촬영합니다. 오십일 기도학교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매일 많은 기도가 부리집니다. 끝까지 초기하지 않고 새벽 1대에 오면 지상과 모건도를 위해 2대 목자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십일 기도학교 화이팅! 기도는 하나님의 일일이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